사장님이 항상 하나씩 걸어놓는거 오늘도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? 46번 짱아찌? 간장 짱아찌? 맛있겠는데? 36번은 포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1,000원씩 해봅시다 앞에 있을때 1,2,2,3,4 어? 어? 흔들흔들 아시죠? 흔들흔들 아 아 앞에 있으니 흔들흔들흔들흔들 흔들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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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 흔들흔들흔들 흔들 흔들흔들 아 깊이 쳐야되는데 어? 어? 오른쪽으로 운전 어? 꺾였다 어 지게 꺾여서 멈췄어 아이씨 어 아이씨 오 줄 늘어나 나이스 깨뽀로 가나 먹었쥬 와 말이 잘 쳐진다 깨뽀로 가나 먹었쥬 36번 라면 요거 자세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대기댓밥 준비! 장아찌! 간장 장아찌 맛있을려나? 빠이어!